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법원 등기정보관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만 3,63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46.1% 늘었습니다. 2013년 7월에 1만 4,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입니다. 부동산 중에 아파트와 오피스텔, 다세대 주택을 의미하는 집합건물의 임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5,484건으로 54.6%나 급증했습니다. 부동산 호환기의 담보대출로 매입한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 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